지금 보시는 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공문서지만 형식은 모두 존댓말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 납부서, 군 입영 통지서도 존댓말로 쓰여 있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유독 법원 판결문은 뭐뭐하라, 뭐뭐한다 같은 식으로 쓰이는데 이런 딱딱한 판결문을 처음으로 존댓말로 작성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기호 손형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년이 넘는 소송에서 이긴 양진석 씨. 하지만 판결문을 읽으면서 명령이나 지시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 김모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다 이렇게 반말체로 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견고한 흐름을 깨는 이른바 존댓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대전고등법원 민사 판결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문과 판결 이유 등이 모두 반말이었는데 이 판결문은 모든 문장이 존댓말입니다. 또 다른 가처분 소송 결정문이나 형사사건 결정문 역시 모든 문장이 존댓말로 돼 있습니다. 7년 전 사법부가 유신 체제의 잘못을 사과하며 판결문의 한 문장을 존댓말로 쓴 적은 있지만 판결문 전체를 존댓말로 쓴 건 처음입니다. 이 판결문을 쓴 판사는 최근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존댓말을 늘려왔습니다.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꾸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결문 주문은 강제 집행하거든요. 국가 권력이 강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이 있으면 안 되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직 판사 1명이 시작한 움직임인데다 법조계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의 반발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냈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SBS 조기호입니다. 법원 판결문 대부분 이렇습니다. 벌금을 지급하라,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존댓말 판결문에서는 벌금을 지급하십시오, 서류를 열람하게 하십시오라고 바뀝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지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존댓말로 판결문을 작성하면 법원에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판결문을 존댓말로 쓸 경우 판결문이 길어질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성해 보면 분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존댓말을 써보고 하나는 기존대로 반만으로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글자 수는 늘어났는데 그냥 페이지 수는 똑같이 23페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장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구나. 재판의 결과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존댓말이 났다는 의견입니다. 재판의 결과를 위한 bonnet가 컴퓨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